모자이크 기능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은디설디비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내가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의도치 않게 뒤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의 초상권을 보호해주는 모자이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스마트폰 어플에서는 이미 모자이크 기능이 레이어 중에 보여지는데요. 캣컷 어플에서는 모자이크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도통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꽁꽁 숨어있는 모자이크를 키프레임과 함께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보호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캣컷 어플을 활용을 해서 내 영상 속에 누군가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자이크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캣컷 어플을 열어주세요. 새 프로젝트 스마트폰에 있는 내 영상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하고 밑에 추가. 그럼 내가 선택한 영상이 이렇게 보여지시는데요. 다른 어플들은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 하나가 모자이크 처리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캣컷 어플에는 모자이크 기능이 있는 레이어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영상을 플레이를 하시다가 부분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한번 멈춰볼게요. 영상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여기 뒤에 있는 이분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한번 해볼 거에요.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 스티커를 눌러주세요. 스티커에 들어가면 위에 이렇게 다양한 주제별로 스티커가 보여지시는데요. 저희가 찾을 부분은 바로 빨간색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스티커를 들어가니 스티커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모자이크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색감이 있는 사각 모자이크 또 옆에 있는 회색의 사각 모자이크 원형의 사각 모자이크에요. 저는 이것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완료. 그러면 아래 영상 아래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들어간 부분이 구간으로 보여지시죠. 자, 여기에서 모자이크를 한번 활용하실 건데 자, 이 부분은 모자이크 크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구요. 물론 회전도 되면서 회전의 각도가 위에 숫자로 보여지시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 조정, 회전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이거는 복사 기능, 여기서는 편집 기능이에요. 자, 이 편집 기능은 자, 스티커 애니메이션 어떻게 이 모자이크를 등장을 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없음으로 할게요. 자, 여기에서 시작할 부분은 바로 모자이크의 위치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분의 얼굴이 나오는 부분부터 모자이크 처리를 할 것인데 크기를 얼굴 사이즈로 좀 작게 한번 해 볼게요. 최대한 얼굴 가까이로 모자이크를 위치를 지정을 해 주실게요. 자,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이 인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자이크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얼굴이 가려지니까요. 자, 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영상 편집을 할 때 프레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위에 있는 부분은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이잖아요. 이럴 때는 손으로 영상에 자, 대시고 이렇게 쭉 늘려주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프레임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여지시겠죠. 자, 이것을 확대를 해서 편집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시는데 물론 영상의 길이는 똑같아요. 자, 그럼 인물의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마무리가 되었죠. 자, 다른 말로 이 움직임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자이크도 인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서 필요한 기능은 바로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주세요. 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모자이크에 표시가 되었죠. 자, 그럼 영상을 이동을 해서 자, 움직임이 보이게끔 해볼게요. 자, 이 부분까지 자, 여기에서 키프레임 눌러주시고 자,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려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을 움직여서 자, 인물의 움직임도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시고 여기에서 또 키프레임 자, 모자이크를 이동 자, 또 영상을 움직여서 자, 키프레임 자, 모자이크 끝으로 이동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의 하나의 인물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모자이크 또한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이 인물이 여기에서는 보여지는 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스티커는 분할을 해주세요. 분할을 해주시고 뒤에 있는 스티커는 삭제. 네, 자, 그러면 앞부분으로 오셔서 한번 보실게요. 네, 자, 그럼 이 인물의 이동에 따라서 모자이크도 또한 이동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거울 속에 보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의 얼굴도 모자이크를 한번 복습으로 활용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스티커. 자, 방금 전에 들어갔던 스티커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스티커를 활용할 때는 아래에 있는 스티커. 자, 그럼 방금 전에 저희가 선택했었던 모자이크 스티커가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원형의 스티커 선택하고 완료. 자, 그러면 이 모자이크 또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등장 인물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크기를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영상을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얼굴이 또 보여지죠. 자, 키프레임 다이아몬드가 보여지게 되었죠. 그때의 모자이크를 옆으로 이동. 자, 그리고 영상을 또 이동. 자, 이 부분에서도 자, 이렇게 영상을 이동을 하고 다이아몬드의 키프레임. 자, 모자이크 이동. 자, 자, 얼굴이 가려지는 부분에서 키프레임하고 모자이크 이동. 자, 여기서 키프레임 적용을 하고 자, 모자이크 이동. 자, 그리고 영상 조금 더 이동을 하고 자, 마지막 키프레임을 이동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 분할을 하고 스티커 모자이크도 삭제.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스티커 속에 있는 모자이크와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을 가려주는 모자이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활용할 수 있는 재미난 기능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